스타벅스는 공격적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. 미션 실패! 레드팀 승리! 레드팀 승리! 레드팀 승리! 레드팀 승리! 레드팀 승리! 미션 실패! 레드팀 승리! 나는 형님의, 아는 사람의, 아는 누나의 인물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에 갈 곳은 B지역이야 저기 있는 길, 우리가 싸울 적군들이야 잘했어, 수행 점수로 50점 정도 슬기패 안 쫓아 슬기! 저기 있는 길, 우리가 싸울 적군들이야 아래 단계로 떨어지면 안 되는데 슬기패, 도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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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기 폭탄이 설치됐습니다. 이건... 내 진짜 실력이 아니야... 그... 지옥을 보내줄면... 미션 실패! 레드팀 승리! 미모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. 수리탈 투척! 수리탈 투척! 수리탈 투척! 수리탈 투척! 에이지 역으로 갈 사람? 적성된 길, 우리가 싸울 적군이 될 것이다. 수리탈 투척! 불타올을... 물론 적성된 길은... 등장하는 길이 없어... 유리탈 투척! 미션 실패! 미션 실패! 리더팀 이른바! 적을 방해하다. 저에게는.. 방해 중공 Einsatz! 수리탈 투척! 책임진 스프어에서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